1936년 5월 1일 스페인 사라고사에서 열린 제4차 CNT-8 대회 중 가장 중요한 대회. 전국노동총연맹은 국제노동자 양맹을 고수했다. 혁명의 건설 개념입니다. 첫째, 경제 가능성에 의해 부과되는 것에 만족에 다른 제한을 두지 않고 각자의 필요가 요구하는 것을 제공하십시오. 두 번째 요청, 각 개인의 신체적, 도덕적 조건을 고려하여 사회의 필요에 따라 노력의 최대 기여도. 혁명적 사건 이후의 새로운 사회의 조직. 혁명의 첫 번째 조치. 다음은 폐지된 것으로 선언됩니다. 사유재산, 국가, 권위의 원칙, 결과적으로 착취자와 피착취자를 나누는 계급. 압지자와 압지자. 부가 사회화되면 자유생산자 조직이 생산과 소비를 직접 관리하게 됩니다. 일단 각 지역의 아나키스트 고민이 설립되면 우리는 새로운 사회적 메커니즘을 가동할 것입니다. 각 지점 또는 무역의 생산자는 노동조합과 작업장에서 만나 그것이 조직되는 방식을 자유롭게 결정할 것입니다. 자유 고민은 식량, 의복, 원자재, 작업 도구 등과 같이 이전에 부르즈와 계급이 소유했던 것을 탈취할 것입니다. 이러한 작업 도구와 원자재는 생산자가 커뮤니티의 이익을 위해 직접 관리할 수 있도록 제공되어야 합니다. 우선 고민은 각 지역의 모든 주민들을 최대한 편안하게 수용하여 환자를 돌보고 어린이를 위한 교육을 보장할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인간이 자신의 강점과 능력과 관련하여 지역사회에 도움을 주기 위해 자유롭게 일할 때 진정한 권리가 될 자발적 의무를 이행할 준비가 되어 있을 것이며, 코미는 그들의 필요를 충족할 의무를 이행할 것입니다. 물론 지금부터 혁명의 초창기가 쉽지 않을 것이며, 각자가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이고 생산의 가능성이 허용하는 만큼만 소비해야 한다는 사상을 만들어내야 합니다. 모든 건설기관에는 희생과 개인 및 집단 수용이 필요하며, 우리 모두가 상호 합의하여 수행할 사회 재건 작업에 어려움을 일으키지 않아야 합니다. 생산자 조직 계획 경제 조직 계획은 국가 생산이 어떤 형태로 나타나든 가장 엄격한 사회적 경제 원칙에 따라 조정되며, 생산자가 다양한 생산 조직을 통해 직접 관리하고 다양한 조직의 총회에서 임명되고 항상 통제됩니다. 기반으로서 생산자와 개인은 세포로서 모든 사회적, 경제적, 도덕적 창조물의 조석입니다. 코민과 작업장 내 관계기관으로서 작업장 및 공장평의회는 다른 작업센터와 동의합니다. 노동조합 간 관계기관으로서 통계 및 생산위원회는 계속해서 그들 사이에서 연합하여, 이베리아 연맹의 모든 생산자 간에 지속적이고 긴밀한 관계의 네트워크를 형성할 것입니다. 현장 정치적, 지리적 경계의 모든 천연 자원으로부터 혜택을 받을 코민의 생산자, 관계기관으로서 농업생산자협회의 회원인 기술 요소와 근로자를 포함하는 작물위원회는 화학 성분에 따라 생산 강화에 가장 적합한 토지를 지적하고 생산 강화를 안내합니다. 이러한 재배위원회는 작업장, 공장 및 생산위원회, 통계위원회와 동일한 관계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코민이 정치적 경계 및 지리적 세분화로 대표하는 자유연합을 보완합니다. 산업생산자협회와 농업생산자협회는 모두 국가적으로 연합할 것입니다. 교육을 받은 동일한 작업 과정으로 인해 이들리마에 빠지게 된 경우 사회 변화가 경제에 가장 유익한 발전에 편리하다고 생각하는 경우 마찬가지로 모든 아나키스트 고민 사이의 논리적이고 필요한 관계를 촉진함으로써 그렇게 하는 경향이 있는 서비스는 동일한 의미로 연합될 것입니다. 우리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새로운 사회가 각 코민의 자율성을 위해 필요한 모든 농업 및 산업적 요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추정합니다. 이 경우에는 개인이 더 자유롭다는 생물학적 원리에 따라 이 경우에는 다른 사람들을 가장 적게 필요로 하는 고민이 있습니다. 아나키스트 고민과 그 작전 개인, 고민, 그리고 연방 행정은 본질적으로 절대적으로 공동체적일 것입니다. 따라서 이 행정부의 기초는 코민이 될 것입니다. 이 코민은 자율적이며 일반적인 성격의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지역 및 국가적으로 연합됩니다. 자치권은 단순한 감정으로 공유되지 않고 실질적으로 수용되는 집단 공존 협약을 준수할 의무를 배제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자발적인 제한이 없는 소비자 공동체는 자유로운 토론 후 다수의 동의를 얻은 일반적인 성격의 규칙을 준수할 것을 약속합니다. 다른 한편으로 산업화에 저항하고 자연주의자와 스트립과 같은 다른 종류의 공존에 동의하는 코민은 일반적인 약속에서 분리된 자치 행정에 대한 권리를 갖습니다. 이러한 나체 자연주의자 코민이나 다른 코민 기급은 아무리 제한적일지라도 모든 필요를 충족시킬 수 없기 때문에 이베리아 자치 무정부주의연맹 회의 대표자들은 경제적 협정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다른 농업 및 산업 공동체와 함께 결론적으로 다음을 제안합니다. 일반 및 행정적 사회 조정기관으로서 코민의 창설 코민은 자율적이며 나머지 코민과 연합합니다. 코민은 작은 마을, 마을 및 장소를 하나의 코민으로 통합하는 것이 편리할 때 지역 및 지역적으로 연합하여 지리적 한계를 마음대로 설정합니다. 이 코민의 집합은 무정부주의자치 코민의 이베리아 연합을 구성할 것입니다. 생산의 분배 기능을 위해 그리고 코민이 더 잘 육성될 수 있도록 이를 달성하기 위한 보조기구가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이에 생산 및 유통의 연방평의회, 전국생산연맹 및 연례 코민 총회를 직접 대표합니다. 지역사회의 임무 및 내부 기능 코민은 개인의 관심사를 돌봐야 합니다. 그는 인구의 조직, 배열 및 위화의 모든 작업을 처리해야 합니다. 거주자의 숙박시설 노동조합 또는 생산자협회가 귀하의 서비스에 배치한 물품 및 제품 또한 위생, 지역사회 통계 및 집단적 필요, 교육, 보건시설, 보건시설의 보존 및 개선을 다룰 것입니다. 지역언론 그것은 다른 코민과의 관계를 조직하고 모든 예술 및 문화 활동을 자극하도록 돌볼 것입니다. 이 임무를 적절하게 수행하기 위해 커뮤니티 위원회가 임명되며 여기에는 재배, 건강, 문화, 유통 및 생산 및 통계위원회의 대표가 추가됩니다. 커뮤니티 카운설을 선출하는 절차는 인구 밀도가 조언하는 차이점을 설정하는 시스템에 따라 결정되며 정치적으로 대도시를 분권화하여 커뮤니티 연합을 구성하는 데 시간이 걸릴 것이라는 점을 고려합니다. 이러한 모든 직책에는 임원 또는 관리적 성격이 없습니다. 기술 또는 단순한 통계 기능을 수행하는 사람들 외에도 다른 사람들도 생산자로서의 임무를 완수하고 공동회의의 승인이 필요하지 않은 세부적인 질문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근무일이 끝날 때 회의를 개최합니다. 집회는 공동체 평의회 구성원의 요청에 따라 또는 각 구성원의 의사에 따라 커뮤니티의 이익이 필요한 만큼 여러 번 개최됩니다. 제품의 관계 및 교환 우리가 이미 말했듯이 우리 조직은 본질적으로 연방주의적이며 그룹과 코민 내에서 개인의 자유, 연방 내에서 코민의 자유, 연방 내에서 후자의 자유를 보장합니다. 그런 다음 우리는 개인에서 커뮤니티로 이동하여 무형의 자유 원칙을 보존할 권리를 보장합니다. 코민의 주민들은 생산, 소비, 교육, 위생, 그리고 코민의 도덕적, 경제적 발전에 필요한 모든 것과 같은 내부 문제에 대해 서로 논의할 것입니다. 전체 지역 또는 지방에 영향을 미치는 문제의 경우 연맹은 숙고해야 하며 그들이 개최하는 회의 및 집회에서 모든 코민이 대표되며 그 대표자는 이전에 승인된 관점을 기여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 도로를 건설하거나 지역의 마을을 연결하거나 농업과 공업 지역 간이 운송 및 제품 교환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경우 모든 코민이 자신의 기준을 공개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지역적 성격의 문제에 있어서 지역연합은 협정을 이행할 것이며 이는 지역의 모든 주민의 주권적 의지를 대표할 것입니다. 글쎄 그것은 개인에서 시작하여 코민으로 그곳에서 연방으로 그리고 마침내는 연방으로 전달되었습니다. 같은 방식으로 우리 조직이 서로를 보완하기 때문에 모든 국가 문제에 대해 논의하게 될 것입니다. 국가 조직은 우리처럼 국제노동자협회에 연결된 각자의 조직을 통해 다른 나라의 프로레타리아트와 직접 접촉하면서 국제관계를 규제할 것입니다. 코민에서 코민으로의 제품 교환을 위해 코민평일회는 지역코민 및 생산 및 유통연맹과 관계를 구축하여 필요한 것을 요구하고 남은 것을 제공합니다. 코민과 전국 생산자 양맹이 구성한 생산 및 통계위원회 간의 관계 네트워크를 통해 이 문제가 해결되고 단순화됩니다. 동일한 공동 측면과 관련하여 생산자의 편지로 충분하고 작업장 및 공장 평일회에서 발행하여 모든 필요를 충족시키는데 필요한 것을 얻을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합니다. 생산자 서한은 다음 두 가지 규제 요소의 적용을 받는 변경 신호의 시작을 구성합니다. 첫째, 양도할 수 없습니다. 둘째, 작업의 가치가 근무일 단위로 기록되는 절차를 채택하고 이 가치는 제품 취득에 대해 최대 1년의 유효기간을 갖는다. 수동 인구의 요소에 대해 커뮤니얼 카운실스는 소비 문서를 제공합니다. 물론 절대적인 기준을 세울 수는 없습니다. 코미네 자체는 존중되어야 하며 편리하다고 생각하는 경우 다른 내부 교환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습니다. 단, 이러한 새로운 시스템은 어떤 경우에도 다른 코미네의 이익을 해칠 수 없습니다. 집단에 대한 개인의 의무와 분배적 정의의 개념 아나키즘은 모든 교정 시스템과 양립할 수 없으며 이는 현재 교정 사법 시스템의 소멸을 의미하며 따라서 형벌 도구, 이 논문은 사회적 결정론이 현 상황에서 이른바 범죄의 주요 원인이며 결과적으로 범죄의 원인이 사라지면 대부분의 경우 존재하지 않게 될 것이라고 개념화합니다. 따라서 다음을 고려합니다. 첫째, 인간은 본성적으로 악하지 않으며 범죄는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적 불의 상태의 논리적 결과입니다. 둘째, 그들의 필요를 충족시키고 합리적이고 인도적인 교육의 여지를 주므로써 그러한 원인이 사라져야 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개인이 도덕적 질서와 생산자로서의 기능 모두에서 자신의 의무를 다하지 않을 때 조화로운 의미로 사건에 대한 정당한 해결책을 제시하는 것은 대중 집회가 될 것임을 이해합니다. 따라서 아나키즘은 현대과학이 그러한 권리를 인정하는 유일한 예방책인 의학과 교육학에 대한 교정 조치를 확립할 것입니다. 병적 현상의 희생자인 개인이 사람들 사이에 우세해야 하는 조화에 반대하는 시도를 할 때 교육학적 치료는 그의 불균형을 치료하고 건강하지 못한 유전이 자연적으로 그를 거부하는 사회적 책임의 윤리적 감각을 그에게 자극할 것입니다. 종교적인 질문 인간의 순전히 주관적인 표현인 종교는 그것이 개인의 양심의 장막으로 남아있는 즉시 인정될 것이지만 어떠한 경우에도 그것을 공적인 과시나 도둑적 또는 지적 강제의 한 형태로 간주해서는 안됩니다. 개인은 모든 의식이 사라지면서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만큼 많은 도둑적 아이디어를 자유롭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혁명의 방어 우리는 혁명을 통해 이루어진 정복을 방어해야 할 필요성을 인정합니다. 아마도 그들의 자본주의는 강탈당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취득한 이익 그러므로 사회혁명이 국제적으로 승리하지 않는 한 위에서 언급한 외국자본주의 침략의 위험에 맞서거나 국내에서 반혁명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새 체제를 방어할 것입니다. 상설군은 혁명의 가장 큰 위험을 초래하는데 그 이유는 그 영향 아래 독재 정권이 형성되어 혁명을 치명적으로 공격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국가의 군대가 전체 또는 부분적으로 인민과 합류하는 투쟁의 순간에 이 조직된 군대는 브루즈와지를 패배시키기 위해 거리에서 도움을 줄 것입니다. 이것을 마스터하면 작업이 완료됩니다. 무장한 인민은 국내외의 노력으로 무너진 정권을 복원하려는 그 어떤 시도도 막는 가장 큰 담보가 될 것입니다. 병영을 행진하고 현대 군사 기술을 알고 있는 수천명의 노동자가 있습니다. 혁명이 완전히 공고화될 때까지는 무기와 방어 요소가 파괴되어 작업 도구로 바뀌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각 코믹에는 자체 무기와 방어 요소가 있습니다. 우리는 비행기, 탱크, 장갑차, 기관총 및 대공포의 보존 필요성을 권고합니다. 왜냐하면 외국 자본과 침공의 진정한 위험이 공중에 있기 때문입니다. 이 순간이 오면 타원은 재빨리 출동하여 적과 맞서게 될 것이며 방어 임무를 완수하는 즉시 생산자를 작업장으로 돌려보낼 것이다. 이 총동원에서는 전투에 필요한 다양한 임무를 수행하여 전투에 대비하고 전투를 준비하는 남녀모드를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생산의 중심지로 확장된 연방 방위 간부는 혁명의 정복을 공고히 하고 혁명을 방어하기 위해 우리가 대규모 수준에서 유지해야 하는 투쟁을 위해 그들의 구성 요소를 훈련시키는 가장 귀중한 보조원이 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다음과 같이 선언합니다. 첫째, 자본주의의 군축은 무기를 코믹에 전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코믹은 코믹의 보존을 책임지고 국가 차원에서 방어 수단을 효과적으로 조직할 책임이 있습니다. 둘째, 국제적 틀에서 각국의 프로레타리아트가 격렬한 항의를 일으키고 자국 정부의 어떠한 침략에도 단호한 운동을 펼칠 수 있도록 열렬한 선전을 해야 할 것입니다. 동시에 우리의 이베리아 무정부주의 자치 코믹 연합은 도덕적으로나 물질적으로 세상에서 착취당하는 모든 사람들이 자본주의와 국가에 무시무시해